국회가 어제 본회의를 열어 558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강원도는 내년도 예산안에 도의 주요 사업 관련 예산 수백억 원을 추가 반영하는 성과를 올렸는데요. 특히 강원도의 미래 먹거리 사업 예산 확보가 눈에 띕니다. 김형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회가 법정 시한에 맞춰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한 건 6년 만입니다. 희소식은 또 있습니다. 국회 예산 심사 단계에서 강원도가 국회에 요청한 주요 현안 사업 관련 예산이 대거 반영됐기 때문입니다. 신종 바이러스 면역항체 개발 시스템 구축을 비롯해 1톤 미만 화물전기차 모듈 개발, 수소열차 개발 연구용역, 디지털 치료기기 개발 지원센터 구축 등입니다. 강원도가 공들인 사업 중 15개 사업이 신규 반영돼 국비 422억 원을 추가 확보한 겁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강원도의 미래 먹거리를 위한 주춧도로를 놓았다는 평가입니다. 한국판 뉴딜 사업으로서 디지털 치료기기 연구센터 설치 비용도 확보를 했습니다. 저기 동해 북부선을 달리는 열차를 액화 수소열차로 개발하는 연구용국비도 확보를 했습니다. 폐광지와 동해안권 발전과 도로 철도 인프라 확충을 위한 국비도 예산안에 담겼습니다. 백두대 간 문화철도역 연계사업과 세계 산림엑스포 개최, 제천 영월고속도로와 여주 원주철도 사업이 대표적입니다. 강원도는 물론 도 출신 국회의원들이 상임위와 기재부 등을 쫓아다니며 발품을 판 결과입니다. 화살머리 고지 평화기념관 건립과 동계 썰매 종목 체험시설 설치 등의 예산 확보가 불발된 건 아쉬운 대목입니다. 강원도가 국비 확보에는 이처럼 소기의 성과를 거뒀습니다. 하지만 팩트폭 개정과 시멘트세 신설 등 입법 과제는 큰 진척이 없는 만큼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지원뉴스 김영기입니다.